저요, 저! 저! 좋은 사람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좋은 중국어 주치인 닥터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국어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.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? 너무 떨리는 이 문장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! 네,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. 요거 런, 요이거 런이 되겠죠? 자,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특별 부추어, 굉장히 부춰라는 건 안 들려가 아니라 네, 훌륭하다, 좋다, 괜찮다라는 뜻이에요.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굉장히 괜찮아.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. 라고 하면은 런시, 알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씨, 한번 좀 해보다. 한번 좀 알아가 보는 것 어때?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사실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하던 일을 좀 마저 하도록 할게요. 늦어서 죄송해요.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119의과대학 중국어를 전공했어요. 아주 수제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. 사실 이 문장 전체가 포인트예요. 좋은 사람 있는데 라는 표현 한번 만나볼래? 라는 표현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시작 요거 렌 터베 부쪼 제사우 게이니 점 머야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 119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. 안녕 요거 렌 터베 렌 터베 렌 터베 렌 터베 렌 터베 렌 렌 터베 렌 터베 렌 터베 렌 렌 터베 렌 터베 렌 터베 렌 터베 렌